마이코앤 영장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 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장노트 206. 팬츠와 시저스는 복수명사. 물건 중에서 짝을 이루고 있어 s를 붙이는 명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들 명사들은 비록 하나의 물건이지만 복수형 명사이기에 나머지 단어들도 이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바지 청바지 바지 가위 안경 운동복 바지는 격식을 갖춘 결혼식에 적당한 복장이 아닙니다. Sweat pants are improper attire at a formal wedding. 내 바지는 젖었습니다. My trousers are wet. 이 청바지는 너무 꽉 깁니다. These jeans feel too tight. 가위를 다 쓰면 나에게 건네주세요. Please hand me the scissors when you are finished with them. 저 안경은 단지 읽기를 위한 것입니다. Those glasses are only for reading.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사傷을 주었습니다. 잠시만요. 저 taxes issez